네, 마치게 되는 걸 보내고 계셨잖아요 네, 영화제를 축하하면서 모습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네, 이번에도 왼쪽부터 네,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로도 시선 부탁드리고요 네, 오른쪽으로도 네 여배우의 기준에 타협하지 않고 소신에 따라 배역을 선택하며 멋진 행보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네, 특히 여성 팬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계신 김서영씨에게도 네, 체리스 잔을 한번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서영씨와 체리스 잔은 또 어떤 네, 캐미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김서영씨가 들고 계시니까 마치 트로피 같은 네, 느낌이 드네요 네, 역시 왼쪽부터 네, 멋진 시선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운데로도 네, 한번 네, 칼리스 잔을 한번 네, 칼리스 잔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리스만 넘치는 표정 부탁드릴까요? 네 네, 관객석 오른쪽으로도 한번 시선 부탁드립니다 네, 김서영씨의 꿈과 열정이 돋보이는 멋진 네, 무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분의 아이콘을 함께 모셔볼까 합니다 네, 두 분... 네, umm... 네, culo